2월 마지막 주, 트로피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? 최종 결과, 고연 주세요! 오늘은 최종 결과, 먼저 음원 판매 점수입니다. 음원 판매 점수입니다. 글로벌 팬 투표 점수입니다. 소셜미디어 점수입니다. 엠넷 방송 점수입니다.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 투표 점수를 합산한 영광의 1위는 3위는 강다님!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소송 부탁드릴게요. 아, 네. 우선 저를 응원해주신 우리 다이어트 여러분들께 이 영광을 돌리고 싶고요. 앞으로도 더 좋은 노래와 좋은 곡들 많이 많이 들려드릴테니까 항상 제 무대와 곡들 많이 기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. 우리 다이어트 여러분 많이 할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그럼 저희는 앵컬송과 함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. 월즈 넘버 K-POP 차트쇼! 엠스탄 구사! 안녕! 안녕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두운 밤 보다 낮이 무서워져 빛이 닿지 않는 내 방이 익숙해져 하나씩 Crazy you dreaming awake 이제는 I can't escape 무뎌져가 oh why I can't escape 눈을 가려 Demons in the night Paranoia Don't you look me Oh m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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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y 난 숨겨져 있길 원해 아무도 찾지 못하게 아무도 찾지 못하게 아무도 찾지 못하게 아무도 찾지 못하게 던져가 in your heart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빛 하나 없는 공간 어둠이 올 때 더이렇게 끊임없이 둘러 와 지독한 밤